양정인! 오! 들어봐. 오! 카메라 들어봐. 별거 아니죠. 제가 또 사진 하나는 기깔나게 잘 찍기 때문에 저희 친형에게 아주 득훈을 받았어요. 이 앤 쩡! 이 앤 쩡! 쩡! 한 쩡! 한 날을 알려줘 복숭아 웬일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안경을 좀 내렸어. 그렇게 써봐. 그렇게 찍어봐. 그렇게 써봐. 그렇게 찍어봐. 안경을 잡고 찍어봐. 잘 나오네. 봐봐.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제가 봤을 때 별로의 가능성이 강대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프레시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프레시 개무성을 한 번. 아이, 부탁이 많으시네. 아이, 정말. 근데 배경이 이거 안 예뻐요. 일단 나 와봅시다. 아, 나 왜 이렇게 부착해. 됐어. 어때? 말도 안 되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야, 잘 나왔다. 별거 아니야. 야, 이해나. 이해나 사진 찍어줘. 이해나 사진 찍어줘. 이해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빨리 사진 찍어줘. 왜 나야, 왜 나야. 야, 하나.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나와, 나 사진 찍을 거야. 여기에 딱 걸쳐서 각도를 딱 재고 이 화면을 잘라요. 그냥 해봅시다. 해봐, 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뭐야? 그렇지? 잠깐만. 이렇게 네모 칸에 딱 모서리에 딱 이해나 사진 찍어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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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 나왔네. 둘 다 이거. 이해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이게 나야. 이상하잖아, 정말. 우리 막내라인.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나에게 사진을 찍어줄 많은 용사들이 있구나. 우와. 행위해. 야, 나 진짜 잘 찍어. 나 진짜 잘 찍어. 나 진짜 잘 찍어. 너 누가 지나나? 너가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네. 너가 이렇게 잘생겼다는 거네. 이거 너무 예쁘다. 잠깐만. 네? 구해줘야 돼. 내가 구해줘야 돼. 나 왜 이렇게 구해줘야 돼? 잘 찍었네. 네. 오늘 이행이 사진 실력이 아주 좋네. 야, 나도 사진 찍어. 야, 사진 찍어줘. 가자. 나도 찍어. 창밀 렛츠고. 잘 나왔다. 야, 이거 맛있어. 이거 해도 돼. 지금 되겠다. 자, 포즈씩 하나 줘. 피자. 됐어? 잘 찍었어? 안 좋게 찍으려고 그러고. 내가 비열이 좋은데 이거 토크랑 찍는 거야? 하나, 둘, 셋 탈 좀 움직이지 말라고. 아니, 아니, 아니. 셋 탈 좀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해. 얘 나왔어. 그럼 작가님이 오고 싶어. 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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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이따. 야, 포즈 추천해봐. 졸을 해? 홀컵. 싫어. V. 했잖아. 아, 여보. 다른 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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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man 보다. The character of the person Then when it's in the answer, It's like the answer. The character of the person And he's going to be behind you. The character of the person He has to do this. I'm seeing it. Let's go. 항상 만나고 잘 나왔어. 사실 배웁니다, 형님. 형, 어디 가? 혼자 놀고 있어. 아, 힘들어. 형, 잘 나왔다. 알았어, 봤어. 형님아, 핸드폰 되게 멋있다. 형님, 장난이지? 찍어줘. 잘 찍어줘, 잘 찍어줘. 아니야, 아니야. 찍어줄게. 일단 승민이 형 찍어줘. 이런! 승민이 오늘 귀엽네. 아이토는 기본 카메라야. 이거요? 사실 진짜 예뻐. 그럴 수 있잖아. 안 찍을 건데. 1회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열정인 거야. 야, 모델은 내가 더 맞지 않을까? 나 앉아서 찍어줄게. 응. 입을 다 버려도 치아가 버렸어. 아 이거, 아 이거 겁나 잘 나왔어. 잘 나왔지? 야, 웃을 때 잘 나오네, 이거. 내가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야, 이거. 여기서 최대한 잘 찍어 봐봐. 내가, 내가? 내가 잘 찍어 봐봐, 형님. 아, 안 어울리지 너무 늦었어. 형이 잘못한 거지? 사진이 없어. wouldn't you pick it up first? 근데 왜 나한테 투덜투덜 내 Hundering? 예희가 예쁜 사진 찍어주면 되잖아. 형 위해서 없는데, 스테이를 위해서. 오, 이쁜 사진 어떻게 찍어? 아동 cé einer off again. 너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힘 있는 업무를 했고요. 그럼! 생방송이라 좀 긴장이 되는 거 같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방역 있는 사진 작가님! 좋았어. 나 얘가 시간 더 남겨서 사진 찍어야 돼? 가자! 오늘 시크하게 찍어줘. 수트 입었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지 마! 수트 입었지 마! 올라갈까? 올라와. 그래, 이해나! 왜 뛰어져? 그래. 이해나! 왜 뛰어져? 그래. 이해나 형은 뛰어져. 다 찍어줄게. 아 진짜! 아 믿어봐! 아 진짜 씨. 이해도 한 대네 진짜. 1,2,3,4. 아 저 기부리는 거 지키기 싫은데. 아 이거. 아 좋네. 이해나! 이해나! 귀여워? 어. 안 되겠어. 볼코기랑 꽃밭치 한 번 더 찍을게요. 오케이. 마음에 안 들어갔어. 내 전매트 크거든. 잠깐만. 아, 묻혔다. 찍었나? 됐어. 사진이란 거 아니야? 그 무드를 잘 알아야 돼. 이거 약간 뭔가 무서운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됐어? 응. 같이 안 찍냐고요? 아, 지금. 너 오늘 괜찮겠냐? 아니. 살아남기 일단 찍냐? 하나, 둘, 셋. 야, 집에 안 가니? 됐어. 이거 1시가 바쁜 이. 이.